사장님. 어. 상품점 결과 보고서요. 괜찮으세요? 뭐가? 사장님이랑 좀 그러신 것 같아서. 일하다 보면 의견 부딪칠 수도 있고 그렇죠 뭐. 보시고 수정사항 있으면 불러주세요. 매니저 전체 미팅 날 인테리어 클래스 진행은 마케팅 팀이랑 같이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미나 씨가 맡아줘요. 유리 씨가 백업 해주고요. 네. 네. 이걸 왜 하나하나 입력하고 있어? 아 매니저님들한테 단체 문자 보내라고 하셔서. 그러니까 그걸 왜 하나하나 입력하고 있냐고. 상호 씨 설마 시스템에서 웹 문자 보내는 거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지? 네. 네? 자. 여기. 있지. 어? 이런 게 있었어요? 여기서. 상호 씨. 잠깐 내 방으로 들어올래요? 네. 갔다 와서 할게요. 그거 급한 거면 제가 보낼게요. 문자? 네. 유리 씨 보낼 줄 알아요? 네. 누구보다 낫네. 여기 워딩 있으니까 작성해서 보내요. 그리고 회사 주소록에 매니저들 연락처 저장돼 있으니까. 그거 끌어다 쓰고. 네.